2021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6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 미 신속히 이동하라우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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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계십니까? 누구세요?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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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잠시만요 어? 가까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니가.. 사랑하는 자요 니 영혼이 잘된 가치에 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 3 1절 2절 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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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!! 저 건물이다!! 모든 기후는 저기다!! 여러분들!! 뭐가..? 잠깐만.. 오라..? 뭐야..? 이 건물이다!! 여기구나!! 2대에서 5정도.. 엄청 씨다 2대에서 5정도.. 2대에서 5정도.. 2대에서 5정도.. 어디야? 2대에서 5정도.. 2대에서 5정도.. 2대에서 5정도.. 뭐야?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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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 안.. 저기가 거기구나.. 이 기운의 원천이구나.. 이 기운의 원천이구나.. 잠깐만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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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당겨서 어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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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호로록 조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한테 말로 하세요. 그냥 말로 하세요. 그냥... 사람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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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영혼이 잘된것같이 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삼일정.. 아니 요삼일장 2절 말씀 당황iin 구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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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나는게 짠 부탁드려요 어 근데 5 6 감사합니다.